기아 자동차의 텔룰라이드와 현대 자동차의 펠리세이드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. 미국 주요 자동차 전문지 카엔 드라이버는 동급 5개 차종을 차체와 파워트레인, 주행 성능, 운전의 재미 등 4개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 평가했는데요. 이 가운데 텔룰라이드가 총점 255점 만점 중 215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고 펠리세이드는 213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. 이어 CX-9이 203점으로 3위에 올랐고 익스플로러와 엔클레이브의 순이었습니다. 카엔 드라이버는 총평에서 텔룰라이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차라 호평했고 펠리세이드를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SUV라고 평가했습니다.